뭐야. 사랑이 성공이 뭔지도 모르겠어. 꼭 사랑이 성공이 결혼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.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? 사랑은.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. 그냥 모양이 다 다른데 생각하면 따뜻한? 오늘도. 따스했어 진짜. 그래서 따스한 말을 받는 것 같아. 그래도 되게. 오랜만에 뭐라고 되지? 조금. 약간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느낌? 좋아. 좋은 거야. 네.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만나고 싶어? 그 열여서 소녀를? 아니. 아 진짜? 그땐 다른 사람 만날 거야? 다시 돌아가면? 어. 되게 지저없다. 그럼 그때 나 만나볼래? 그럼 그때 나 만나볼래? 그럼 그때 나 만나볼래? 어 좋아. 내가 너를 바꿔놨을 수도 있어. 어떻게? 타락의 세계로? 공부랑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. 근데 오히려 오히려 단대로 될 수 있잖아. 현우 너가 공부할 수도 있어.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를 공부를 못하게 만들고 나는 분명히 너의 부모님에게 많이 맞았어. 그래서 서울 때는 무슨 대통령 꿈도 못 꿨을걸? 할머니가 얘기했던.